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강의 오늘은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입니다. 석기는 보통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별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구석기를 깨서 만들었다고 해서 타제석기 신석기를 갈아서 만들었다고 마제석기라고 했어요. 더 어렵지. 갈맞자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용어로 바꾼다고 깬석기와 간석기로 고치기도 했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인간이 정착생활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정착생활이 정말 왜 중요하냐면 정착생활을 해야 인류가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문명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자기로 굽는다. 도자기 굽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산업기술에서 도기 굽는 것이 굉장히 여러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천기술인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기를 왜 안 굽느냐 정착생활을 안 하면 그 도기를 구워서 구울 시간도 없지만 어딜 가지고 다니겠어.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지푸라기 같은 거 만들어 망태 같은 거 만들어서 운반 도구로는 썼겠지만 도기 같은 거를 잘 쓰진 않았겠죠. 그러나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접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도기 기술도 개발이 되는 거죠. 그뿐인가요? 집도 지어야죠. 가구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또 엄청난 거잖아요. 집 짓는 기술 이런 것들이 소위 원천기술이 돼서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인률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전 문명 용품의 다양화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전인데 이 문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착생활이 가히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정착생활이 시작돼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윌드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은 농부의 오두막에서 시작돼서 도시에서 꼽힌다. 농가 윌드란트의 이 표현에 따라서 농가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가 신석기 시대죠. 그리고 이제 마을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문명이 꽃피우는 시기가 소위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꽃피우는 문명은 제가 다음 편 청동기 시대에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착생활이다. 다만 신석기 시대는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물로밖에 추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 즉 역사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역사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역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사 이전 시대, 그래서 프리히스토리라고 하죠. 이걸 한자로 바꾸니까 역사 앞에,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의 등장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구별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알아요. 돌하고 구석기 구별하는 건 의외로 어려운데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구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신석기는 정말 매끈하게 갈아놨으니까 신석기라는 건 갈아서 만드니까 정말 그... 없던 게 나와요, 없던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살촉. 근데 이제 구석기도 화살촉 있긴 있어요. 깨서 어떻게 화살촉 만드느냐 그러는데 흑여석 같은 걸 화살촉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갈아서 야, 저게 나오는 거다 하는 거는 퀴즈를 내볼까? 뭐 같으세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절대 못 만드는 거 있어. 돌로 만드는 건데. 근데 신석기로는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감탄 나오는. 야, 가니까 저게 가능해지는구나. 근데 단순히 사소한 게 아니라 생계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 잠깐 잠깐. 반달돌칼. 그렇죠. 헬스테리아님. 낚시바늘, 낚시바늘.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신석기 시대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얻는 생산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사슴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사실 자꾸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경, 농사지만은 역시 어업,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고 강이나 하천 같아서 어업이 의외로 정착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빗살무늬 토기죠. 이렇게 뼈쪽하게 돼가지고 찍찍 긋는 거. 세계적으로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보통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리고 북북 긋는 거는 생선벽 따위 같은 거로 많이 그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정착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농사와 어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선뼈가 많아졌다. 도기에 낚사할 정도로 생선뼈가 많아졌다. 이게 다 가만히 보면 다 얽혀서 신석기 시대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받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게 조개가 사실 제일 많이 먹죠. 조개가 채찍이 제일 쉽고 그래서 어업에 조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와 어업이라는 게 상업 보조에 되면서 폐총까지도 그게 결국 어업과 농업, 정착 생활 이게 얽히는 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왜 신석기 시대의 초기 토기냐? 정착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앉은 자리에서 뭔가 가재도구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독인데,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이 박물관 같은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뭐지? 좀 이렇게 조직이 얼기설기 도자기처럼 밀도가 높지 않은 걸 여러분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600에서 700도 정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로 굽는 독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마를 만들지 않고 야재에서 구웠을 거라고 보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가 보통 이렇게 뾰족한데 그거는 이제 밑을 평평하게 해서 그릇을 세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약해서 이게 얕은 온도에서 구우니까 약해가지고 그냥 그릇을 쓰면 잘 짜게 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보통은 이제 흙에다 박아놓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망태 같은 거 짜가지고 천장에 달아매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토기, 폐총, 생선, 가시, 무늬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암시하는 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석기 시대라는 게 정착생활 그리고 문명이 발달해가는 시기다. 정착생활을 통해서 하다못해 디자인도 하게 되고 생선뼈를 이용해서 디자인도 하게 되고 조개껍데기를 모아서 장식으로라도 쓰게 되고 주택개량으로 하기도 토기도 만들게 된다. 이런 식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정착생활이 만들어준다. 이것이야말로 신석기 시대가 역사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석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 이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신석기, 아 구석기는 깨서 만들었다. 신석기는 갈아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봐도 갈아서 만들기 훨씬 멋있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머리가 나빠서 깨서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능이 발달하니까 갈아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제작, 제가 앞편에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돌 기술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구석기를 만드는 지능하고 갈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높은 고난도 기술일까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인간에게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걸까요? 당연히 갈아서 만드는 것보다 깨서 만드는 게 더 고도한 행위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갈아서 뭐가 아니 참 갈아서 뭘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몰랐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구석기 시대부터 보시면 불 피울 때 나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불 안 붙어요. 진짜 엄청 힘든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서 불을 낸다는 거는 마찰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찰로 인해서 마모된다는 거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갈아서 만든다는 거는 절대로 절대로 고난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므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갈아서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이 갈아서 만들게 되느냐.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어요. 왜? 신석기 시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 생활이 시작돼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은 생산, 생산물을 식량이라는 걸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생산물이 나와 돌아서가 아니고 생산의 계획성과 안정성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분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다는 거는 사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가는 걸 몰랐던 게 아니고 언제 가냐고 사슴 잡으러 가서 갈아서 언제 그걸 쓰겠어요. 쫓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에게 절대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화된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는 너무 문명사회를 살다 보고 그러니 맨날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 뭐라는 건 사람을 시간이 큽니다. 이게 인간을 제일 불행하게 만든다. 뭐 여기 들어가 이거 해 이거 해 이러면서 인간을 갈아넣는다.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에 살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 시간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족쇄고 과거 사람들에게는 뭐 자유를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틀린 말이에요. 요즘 그런 분들이 있잖아.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에서 집 짓고 사니까 유유자적하게 산다는 것은 본인이 가족도 없고 사회 조직도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지.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가족이 있고 집단이 있으면은 어떻게 지 맘대로 삽니까? 지 맘대로 살아냐면 더 잡아먹혔을까? 오히려 현대 사회에는 어느 정도 인여도 넘쳐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뭐 이상이 되고 사라져 살죠.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집단으로 인인치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현대 사회는 인간을 시간으로 쪼아매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있다라는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자연 속에 묻혀서 그래요. 인간이 무리를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써?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자연 속에서 시간이라는 건 절대로 지 맘대로 못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시간을 조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발전하기 전에는 시간을 안 조직하고 자유롭게 살았니 아니, 너무 조직이 안 돼서 오히려 시간이 너희로 살았지. 그래서 시간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를 날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를 줬다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은 시간을 조직화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면 조직화하는 거하고 신석기랑 뭔 상관이 있느냐? 신석기 유족들이 발견돼서 보면 이 가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한번 가는 걸 해봤대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걸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해봤대. 나도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 저기 가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해보셨대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몇 분이 걸렸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실험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 한 시간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만한 돌돌끼 하나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려있는 건 끝내 못 들었어요. 지금도 질문 나오시네.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지금도. 신석기 마을 유족을 발굴해보면 모든 집에서 신석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신석기가 이렇게 막 쌓여있대요. 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턱위를 굽는 게 아니라 몇몇이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전문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의 생존의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나가 사냥하고 신석기 때도 사냥은 하거든. 농사 짓고. 그런데 얘는 집에서 이걸 간단 말이야. 남들이 보면 특혜 같잖아.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얘가 이걸 제대로 못하면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이렇게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기술은 전문화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신석기 시대에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낚시바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구석기 시대에 붕어의 생태 이런 거를 연구하겠어요. 뭐 연구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거 연구하다 맞아 죽지. 너 뭐하니? 그랬더니 다 같이 사냥 나가야 되는데 너 뭐하니? 나는 붕어의 생태를 연구할 거야. 맞아 죽지. 너 이거 왜 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류 분명이 너희가 아직 구석기 때 살아서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낚시를 발견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붕어의 생태를 하는 게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거야. 그렇게 말해봐. 맞아 죽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항상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데 맞아 죽는다고 낚시바늘이라는 게 나오고 낚시를 하게 되면 갑자기 어떤 애가 뭐 이런 잘하는 거야. 수영도 잘하고 뭔가 생태도 잘 안 하고 남들이 볼 땐 물고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런 거 잘하는 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얘는 재능이 있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부 내지는 생태 전문가 고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낚시바늘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생태 어부라는 직업과 생태 연구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고 조직돼 나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다. 소위 전문화와 군화가 되는데 이것이 구석기 시대가 50만 년, 70만 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단 신석기 시대가 5만 년, 2만 년, 1만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다. 생산력이 발달하고 정치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시간과 노동력의 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인간이 노동의 종류를 나누고 전담자가 생기고 여기서 발명과 기술 개발이 촉진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아이덴티티, 개성, 재능 이런 부분도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와 사회 발전에 크고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덕분에 저같이 역사학자도 생기게 된다. 역사 연구가라는 직업도 생기게 된다. 왜? 이제부터 인류 사회가 무지하게 빠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내 삶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청동기 시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